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성현입니다.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수박 깨기. 오늘 수박 값이 좀 내린 것 같아서 제가 수박을 두 개를 샀어요. 두 개를 샀는데 너무 커. 하나를 안고 깨는 거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꽤 있던데 두 개를 안고 깨는 거는 사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를 깨보도록 하겠고요. 사실 저는 김동연 씨 맨킴 채널을 보고 저걸 왜 묶게 할까? 저걸 왜 묶게지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야구방망이도 이렇게 격파를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왜? 난팔시롱 선수입니까? 제가 사온 수박입니다. 자, 여러분 수박이 겁나 커요. 네, 딱 알찬 걸로, 알찬 걸로 사왔고 아, 첫째 둘째 안고 있는 기분인데 뭔가 좀 안정적이고 익숙하지 않나요? 이러한 모습에는 육아를 하는 아빠가 아니면 이제 나오지겠네요. 어쨌거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닿지가 않는데 손이? 잠깐만요. 야, 이거 손이 안 단다, 손이. 잠깐만, 손이 안 단. 아, 손 나도 참 미련하다, 그죠? 어떻게든 우겨놨어요. 볼게요. 밑에 떨어질 것 같아. 뱃살로 우선 겹쳐놓고 제가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. 사실 어려울 건 알고 있었어요. 어려우니까 다들 못하겠지. 아, 겁만 굴네. 가보겠습니다. 우지직했어, 지금. 아, 지금 우지직했거든? 우지직했어. 왠지마, 한 번도 더 올리자. 이따가 좀 더 올리자. 우지직한 경기 들었어요? 빠지직하는 거? 응. 우지직한 경기 우지직한 경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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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직한 경기 와, 이거 되게 힘들다, 진짜. 아, 무통이 힘든 게 아니네. 또 힘든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이크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꽈지직하고 두번 소리가 났거든요 어디가 지금 꽈지직 꽈지직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힘을 주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 옷이 매쉬 소재라서 그런가 봐 좀 갈아입고 올게요 문! 크리스탈! 샤워! 방금 전에 의지직 의지직한 소리가 두번이 났는데 이게 수박이서라는 소리인지 내 팔이서라는 소리인지 내 팔이면 안되는 데는 3차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가보겠습니다 한방에 가야 돼 한방에 진짜 한방에 실패했어 더 야골로 하는게 뭐냐면요 의지직 의지직 소리는 계속 나요 조금씩 조금씩 힘 줄 때마다 근데 안 깨져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될 때까지 간다 될 때까지 자 여러분 한방에 가보겠습니다 한방에 가자 오 아파 야골로네 이거 아 야골로 누가 이기라고 내가 이 짓을 지금 30분째 하고 있어 30분째 들기도 힘드네 자 기를 모아서 해보면 공격 지ético hold 이게 뭐 이렇게 꽉찰채aal 부서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꾹 하면서 찌찍하면서 나오네 모든 게 다 요령이야 형님 이거 뭐예요? 왜 왜 왜 그런 짓을 해요?